여러분들은 어떤 병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고 또 환자가 제일 많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병이 암입니다. 그러므로 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암을 이기려고 하면 암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암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은 빨리 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은 무한정 큽니다. 빨리 크기 때문에 빨리 크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한정 크기 때문에 무한정 크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빨리 큰다는 말은 세포의 수가 많아지고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이 뜻입니다. 그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포는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세포를 더 많이 만들 빨리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단백질 양을 줄여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밑에 국제암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음식이든지 물질이든지 이런 것을 얼마나 암이 잘 생기게 하는가 하는 것을 분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분류해 보면 가장 암을 확실하게 생기게 하는 것을 1군이라고 했고 또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 암이 생기는 것 같다. 암이 생기는 것을 의심이 된다 하는 것에 2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거기 2군에도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는 암이 확실히 생긴다 하는 쪽에 좀 가까운 것이죠. 붉은 육류요.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양고기 이런 붉은 색깔의 육류는 이 A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먹으면 암이 생기는 것 같다고 추정되는 물질이라고 세계보건기구 밑에 국제암연구소가 확인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암은 무한정 잘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암은 좀 비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먹을 것이 많아야 암이 잘 자라기 때문에요. 그리고 암은 좀 야윈 사람에게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뭐 전혀 안 생긴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생길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비만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야윈계 정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야윈 것을 싫어합니다. 요즘 비만 많기 때문에 암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비만은 거의 모든 암의 위험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비만이 꼭 암을 일으킨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암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니까 위험하니까 비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런 의미겠죠. 암을 이길라 그러면 암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빨리 자라고 무한정 자랍니다. 그러므로 빨리 자라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단백질이 적게 들어있는 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미, 채소, 과일, 자연상태의 식물성 식품입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 칼로리 섭취량이 많으면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많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가공한 식물성 식품입니다. 가공한 식물성 식품은 부드럽기 때문에 많이 먹고 또 달콤하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암의 특성을 알면은 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단백질이 적게 들어있는 음식. 그게 바로 현미, 채소, 과일. 그리고 배불리 먹어도 군살이 생기지 않게 하는 현미, 채소, 과일. 답은 현미, 채소, 과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100% 예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많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요즘 암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암으로부터 조금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voila! 고맙습니다! ön